지옥철 30분 출퇴근 나밖에 없는 버스로 1시간 반 출퇴근 저는 지옥철로 서서 30분 출퇴근 제가 1시간 30분을 학교를 갈 때 해봤었는데 정말 쉽지 않거든요? 그래서 저도 지옥철으로 서서 30분 출퇴근을 할 것 같습니다 어... 어려워요? 빨리 저거 고를 수 있을까요? 저도 바로 고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나밖에 없는 버스로 1시간 30분 출퇴근 진짜 심각해요 땀 냄새 엄청나고 아저씨 겨장이 내보낼게요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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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면 30분 잠깐 힘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저밖에 없으면 뭐 귀에 에어팟 꽂고 유튜브 봐도 되고 음악 들어도 되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1시간 반 출퇴근 버스로 1시간 30분 출퇴근 버스로